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와이프한테는 재밌을까요? 여기 괜찮다 여기 괜찮다 될 대로 내가 또 나왔으면 좋겠다 노력하라 언제까지 노력해야 하네 재밌으려면 선생님 계시죠? 와 지금 뮤직비디오가 좀 걸려가지고 왜토리야 다시 입고 싶죠 네 돌아가고 싶네 블루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아저씨 뭐 한 60km짜리 이렇게 주는데 표정이 다이아몬드 아저씨 블루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잖아요 아 웃어달라고 했는데 정신이 그때 그때 약간 감옥할 수 없어서 아 아플 때였어 확실히 오셨잖아 다이아몬드 아저씨 이제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 아저씨잖아요 블루 다이아몬드 왜 이렇게 쳐다보니까 갑자기 갑자기 잘래 잘래 하하하하 야 신년주였으니까 한번 해주세요 아 아 약간 다운행글에서 찍어야 되는거지 이렇게 아니 팬 분들한테 팬 분들한테 아니 어느정도까지 고위인지 모르니까 팬 여러분 팬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저씨 보세요 다이아몬드 아저씨가 하하하하 살래 살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이거 보고 넘어가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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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래 살래 하하하하 와 정주야 너 팔자 미소 진짜 심해존다 자꾸 그러지 않으세요 하하하하 속상하면 자꾸 패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걸건 아니네 이거를 스무살때 못했잖아요 스무살때 못했잖아요 아니 저 때 다이아몬드 아저씨들이 저랬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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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가 아는 문자로 다 조치하고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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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드럼 받고 있는 강민혁입니다.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내 목숨이 그렇다고? 같은 느낌으로 있나요? 이제 하여튼 많이 준비됐으니까 많이 준비됐으니까 아니, 지기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거 해볼게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안녕히 계십니다. 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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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한다! 정신! 미스! 출복! 탕시! 야ionar 죄송합니다. 재판호. 네… 俺はいはい。おかえりー。おかえりー。理髪へー。 皆さん。約束約束約束約束。それ言ったら直進その単語知らないから。 はーい。 多分そうだと思います。これは良い情報です。 良い情報です。 あ、かっこよく。 おかえりー。理髪へー。 秘密ですよ。 心のついたとかに、あげないで。 お願いします。 帰ってくるときに、おかえりー。 理髪へー。 お願いします。 もう、もう、もう、もう。 お願いしますが、acăれます。 あんか正しいびせつは何でしょうか? おかえりー。 やすいプレゼンです。 はい。 大事で、探っこするときのある。 はい。 一pedあめだ、 martこれにはていれません。 大事だ。 一度きのかけない。 ちょっと、すごく 최대cerをお気に入った。 ちょっと手にclazyすきたいところです。 一人を上手くめたкиеとして安定することで、 골등 진심으로 골등 진심으로 축하해요 골등 정신이 화이팅 옳지 화이팅 진심으로 진심으로 정신이가 축하 첫 공연 실패 첫 공연 실패요 그날 우리에게 동절돈을 주고 간 사람들 처음으로 신주큰가 아니어서 신주큰가 아니 세상을 알고 그랬는데 나 가고 싶었고 지은 사람 커피 가지고 오기다 뭐를거에요? 아 너네들 모르시구 남자잖아 홍덕이면 나 가위 낼께 형은 빠내 뺨야 형, 목 낼 거야? 너 빼낼 거야? 나 찐는데 나 찐 낼게 오케이 가위바위보 야, 너 진짜 아니야 기회를 줬는데도 못 받아가네 내가 진짜 딱 한 방에 나는 이번에 보자기 낼 거야 알았어, 그렇지? 나도 보자기 낼 거야 민혁아, 너 찐해라 알았어, 목 낼게 목 낼 거야? 어 오케이 남자인데 뭐 두 말 하진 않겠지 가위바위보 남자다움도 지키면서 이미지도 챙기고 아, 제대로 한번 할까? 아, 그래요, 제대로 해요 와, 진짜로? 아, 맞아 어떤 사람인가요? 누가 한 번 할까? 네 네 네 네 정신 강민혁, 차로, 차로 복귀, 복귀한다고 하렴 아! 쓸쓸한 퇴장 민혁아, 너 사실은 기분 좋은 거 알고 있어 야, 내가 널 모르냐? 적당히 놀리라고! 아니, 적당히 놀리라고! 야, 너 기분 좋은 거 알아 아, 왜? 나를 어떻게 알아봤지? 도대체 뭘 보신 걸까? 아, 진짜!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어떻게 저렇게 깐족깐족 거리지? 아, 여기 진짜 삐질 것 같아, 어떡해! 아! 아, 야! 야, 너 기분 좋은 거 알아 씨앵풀도 맞고 아, 아! 씨앵풀도 맞고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씨앵풀로 맞아요! 다가온 라스트 사자 아, 야! 아, 야! 아, 야, 야! 아, 야, 야! 아, 야! 도자의 바지가 꼈네요! 아, 야, 야! 리디어 출판사에서 대리 역을 맡고 있는 이숭유라는 역 그러면 이숭유로 한번 삼지 한번 가자 아 갑자기 아 이러지 마라 승유 나도 보고싶다 빨리 유 유유 선우찬? 선우찬? 선우찬이라는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우찬이 아니고 성이 선우고 이름이 찬입니다 천천히 써먹어야지 기다려주세요 어 괜찮은데? 잠시만 잠시만 제작이 덜 봐? 잠시만 제작이 덜 봐? 뭘 또 준비했어 형 아니야 준비해 내가 편지 읽어주는 거 아니야 춥다 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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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벌써 울어? 울어? 형 언제 울어? 5초? 울으면 돼? 한 번이 형 어때 지금 눈떠? 카메라 리허설 안 더? 카메라 리허설 안 더? 카메라 리허설 안 더? 둘 카메라 리허설 안 더? 치즈 치즈 아 으아 민영 몰이 여기서 저희는 민영이 몬 적이 없었어요 으아 너 왜 없어요? 아 민영이가 놀린거지 우리는 몬 적이 없어서 아 잘 아시네 딱 놀리는게 보이는 job 그래 민영이는 놀려야지 맛 맛있게 해 하하하하 그것보다 맛있는 게 없어 네 거기에 쌈, 이정신, 쌈을 싸면 진짜 맛있다. 맛집이지. 엄마가 그거 맛있다고. 그러니까요. 내가 즐겨먹는 음식이거든요. 어떻게 11년 동안 드세요? 안 질려? 질리지 않아? 아, 질리지 않아? 아, 질리지 않아? 아, 질리지 않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미치도록 그리워. 어떤 날은 또 정말 미워. 언젠가는 미뤄다가 말겠지, 잊혀지긴 하겠지. 어떤 날은 다 부겨지겠지. 우린 화가 현재 미래에 있어. 누가 다 먼저 이때는 무엇이 안 돼? 뭔가찍고 밖이었담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땀에amura 따뜻한 이유가 나의 사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